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근데 사실 아버지 아니에요. 아까 잠시 저랑 이야기했지만 나이가 저랑 똑같아요. 나이가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친구인 거예요 친구. 어떻게 보면 내가 누나예요. 내가 생일이 좀 빠르니까요. 아 그러십니까? 근데 원래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나이의 사람이 좀 성격이 좀 못돼 처먹었죠. 인정은 많은데. 근데 아버지는 자격지심이 너무 커요. 자격지심 뭔 말인지 알죠? 모르겠습니다. 뭐 자존심 이런 게 좀 제가. 자존심도 플러스 자격지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남들한테 어린애가 좀 이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고 짜증 나고. 꼴통이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네. 꼴통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요? 예. 무슨 말이냐면 뭐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한테 잘못하면 혼도 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 누구한테 잔소리 듣는 걸 되게 싫어했던 사람. 남아는 고집이 되게 강한 사람. 본인이. 네. 아닌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사주는 부모의 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덕이. 그래서 내가 부모를 매개 살리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졸업해서 부모를 매개 살릴래? 만약에 그런 사주를 갖고 남을 매개 살리는 사주라고. 부모가 나를 매개 살리라는 사주가 아니라 내가 가장이 돼서 내 부모를 매개 살리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기만 기만 아니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빨리 내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내가 빨리 밖으로 뛰쳐나가라는 사주가 그 사주가 그 사주지 뭐야. 그래서 나름 안 해본 일이 별로 없을 거야. 나름. 네. 일명 우리 떠돌이 생활이라고 그러지. 네.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하셨을 거야. 예. 젊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불과 마음 잡고 일한 지가 벌써 십오 년밖에 안 됐을 거야. 십오 년 사이에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야. 십오 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말을 준다면 그전에는 내 회사를 다닌다. 조금 다니고 때려 치우고. 조금 다니고 때려 치우고. 예. 조금 다니고 때려 치우고. 그 깡패냐. 어? 근데 마음이 저 나름대로 어디. 왜 이 말을 하냐면. 예. 깡패가 그랬다는 뜻이 아니야. 뭐 깡패님 죄송합니다. 그 뜻이 아니야. 술 한 잔 마시면 누구하고 시비를 걸어. 시비를 걸어서 안 가면 그만이지. 딱 이 짝이야. 말을 하자면. 내 릴 없어. 생각이 없어. 그냥 내 꼴 있는 대로 한다고 해야 되지. 내 꼴 있는 대로 해. 어? 공산당 아니잖아. 그쵸? 왜 이 말을 하냐면. 왜 남들한테 내 와이프한테 또 다른 여자한테 내 생각을 가지고 강요를 해. 어? 그럼 아버지가 의처증 있는 거 모르죠? 의처증이요? 네. 아버지 의처증 있어요. 저요? 예. 지금 여자가 없어서 모르지만. 예. 와이프 있을 때 생각을 한번 있어 해봐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뭐 됐어. 항상 머릿속에 그게 어?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술 한 잔 드시면 그 아버지도 모르고 그걸 폭로를 하고 폭발을 한단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아버지 술을 안 먹으시면 참 진국이야. 술을 안 드시면 참 진국이라고 대답하시지. 네. 술을 드시면 그래서 깡패냐고 물어본 거야. 못 들어요야.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 말이 엄변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엄변보다는 내 욕이 먼저 나갔을 것이고 내 욕보다는 이 주먹이 먼저 나갔을 거라고. 응? 왜? 내가 채워지지 않는 어렸을 때 내가 자격지심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그 자격지심은 나보다 더 센 사람한테 풀어야 되거든. 근데 아버지는 꼭 나보다 센 사람한테는 못 풀었어. 솔직히 말해서 못 풀었어. 나보다 약한 사람 아버지 비겁한 사람 맞아. 여자한테 아버지는 그다지 인생 잘 살았진 않았잖아. 그치 잘 살았진 않았지만 내 여자는 똑바로 살아야 되고 어찌고저찌고 어찌고저찌고 잔소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늘어놓잖아. 그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니. 아버지 싫다고 다 다른 놈 만나서 바람피고 지랄 연병 떨지. 아닌가. 응. 예. 맞지 그래서 아버지는 와이프 마누라 이뤄 자식 이뤄 다 이뤘을 거야. 응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다고요. 아버지는 나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올해가. 아버지한테 최 마지막에. 곱일 거예요. 지금은 또돌이 일을 하신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고 만약에 내가 정신 차렸다 생각하면 아까 15년을 줬지만 정확하게는 12년이고 정확하게 12년 9년 10년 11년 12년 짜리에서 내가 좀 정신을 좀 차렸고 그전까지 정신 못 차렸고 뭔지 알아요. 사자 또돌이 다니니까 어쩔 수 없어. 응 그러나 올해부터 내가 운이 들어와 운이 들어오면서 내가 내년에 상복을 입어. 뭐 뭔지 알겠 알겠나 내가 내년에 상복을 입는다고 내년에는 내가 내 부모자가 됐던 내 친척 형제 형제자가 됐던 내가 내년에 상복 입을 수라고 올해는 잘 넘어갈 거야 9월 넘어서 10월 넘어서 12월 달부터 나 12월 달부터 나한테 상복 수가 들어올 거야 나쁜 수가 좋은 수가 아니라 내년은 내가 어떻게 말하면 저기 여자로 보면 나비고 남자로 보면 여기 뭐 한다고 그러지 그거 찬 수야 상복을 입으라는 수 마음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한 가지 집안에 이제 근심 하나의 말을 말하자면 있다면. 하나가 아버지 다름대로 잘 키운다고 키웠지만. 아버지가 술 마신 모습을 많이 보여줬나 봐. 그리고 외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나 봐. 응 아버지다운 행동을 많이 보이지 못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좀 애가 좀 운하게 들어와. 좀 막 웃고 그런 게 발랄하고 그래야 되는데 늘 근심 있다 그래야 되잖아 늘 근심 있게 들어와. 근데 이 아이는 지 근심이 삼 년 세월 삼 년 사 년 세월 그 지나가기 괜찮아 왜 이 아이 할머니가 키웠어요. 아니 제가 키웠어요. 할머니는 전혀 손 안 댔어요 이 아이요 할머니 상관 없어요 할머니가 이 아이는 잘해주지 않았어요. 예 지금 만나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요 얘 그러냐면 얘가 너무 힘이 없게 보이는데. 좀 정신적으로는 좀 문제 있게 보여요. 그런다고 막 정신병인 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게 우울하고 되게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좀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탄다고 그래야 되죠. 첫째 둘째 셋째 막내 말씀하시는. 막내 막내 하나 둘 셋 첫째 둘째는 아버지하고 년 없습니다. 예. 아버지가 년 끊어졌다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를 생각 안 한 지 오래됐다고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맞으면 맞다 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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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연락도 안 되고. 그러고 그니까 말은 저 년 끊어졌다고요. 아버지 네가 나한테 해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거라고요 네가 보여준 거 술 마신 것밖에 더 보여줬어 우리 폭력 때리는 것밖에 더 해줬어 딱 그 짝이라고요. 굳이 여기서 여기서 끊어내는 거예요 안 하려다가 왜 당신들 당신들 애들한테 잘못하지 말고 당신들 애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눈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자식들 건질라면. 아버지가 뭐 지금 해야지 뭐 그 술 먹고 뭐 어쩌고 죽고 그런 행동은 안 하시죠 네. 그거 안 하시고 지금처럼 일을 하신다면 얘도 마음에 많이 평안한 찾을 거예요 그게 앞으로 향후 이 년 있다가 아까 할머니 자 돌아가시고 나면 엄마 자 집에서 상문 있다 그랬죠 상문 돌아가시고 나면 마음 잡을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됐죠 네. 됐죠.